에터미 비엠에 추천하는 크림 미스트 이 제품은 뭐가 좋아요? 오케이,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자, 우선 패키지를 열어보시면 깔끔한 화이트톤의 세련된 디자인이 여러분을 반겨줄 거예요 뭘 계속 발라도 건조하고 일교차로 아침 저녁 피부 컨디션도 완전 다루 쉽게 당기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미스트계의 크림 크림 미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산약류 추출물이 피부 장벽을 촘촘하게 메우고 수분을 아주 오랫동안 공급해서 촉촉함을 선사해드립니다 산약류 단백 성분이 피부 결을 케어하고 건강하고 윤기나는 피부 연출을 가능하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순하고 안전한 처방으로 아주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유효성분을 리포조마에서 피부에 빠르게 흡수시키면서도 진한 우윳빛깔의 크림 한 통을 그대로 갈아 넣은 듯한 리치한 밀크크림 비주얼에 고르고 미세하게 뿌려져 얼굴에 쫙 감기는 안개 분사 타입이에요 흐르지 않고 피부에 쏙쏙 들어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용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활용법 알려드리기 전에 광고 보고 올게요 스트레스로 엉망이 된 피부 아직도 안 써봤니? 언제 어디서나 뿌리는 크림 한 통으로 촉촉하고 윤기나는 피부를 만들어봐 레이어링으로 건조한 피부도 구해주는 애터미 크림 미스트 자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크림 대신 미스트로 마무리가 가능해서 빠른 스킨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단계에서는 미스트를 뿌린 외에 쿠션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샤워 후에 건조한 바디에 뿌려서 촉촉한 바디를 가꿔보세요 특히나 귀찮은 거 질색하시는 남자분들은 사무실이나 차 안에서 편하게 건조할 때 뿌려보시면 촉촉한 피부를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직접 한번 써보세요 애터미가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